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12월 14일 스티믈러스 협상을 포함한 미국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선 스티믈러스 관련해서는요. 기존 9,080억 불을 제안한 중도파 의원들이 이 제안을 두 개의 제안으로 나누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제안인 이 스테렌 로컬 정부에 대한 내용과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을 제외한 어떤 소규모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 한다라는 그런 내용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의 악화로 인해 소매업과 레스토랑 등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워싱턴 정가에 캘리포니아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도 저희 커뮤니티 채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구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라이크 버튼도요. 잊지 말고 바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티뮬러스 협상 관련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파 의원들이 제안을 하기를 기존에 9,080억불의 프로포서를 두 개의 프로포설로 나눠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9,080억불의 릴리프 패키지를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7,480억불로 구성되는데 이 내용은 이 스몰 비즈니스 론, PPP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Jobless Benefit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수당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백신 어떤 배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패키지는요. 이 1,600억불 정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바로 첨예하게 양당의 입장이 갈리는 이 주정부, 로컬정부에 대한 지원 패키지와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을 넣고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다루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겠죠. 결국 이게 uncertain하기를 이 두 번째 내용 바로 이 스테린 로컬정부에 대한 패키지하고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 들어간 이 내용은 언제고 통과될지가 불확실하지만 첫 번째 패키지는 어떤 충분한 서포트를 양당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먼저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이고요. 그래서 이번 이 9,080억불을 제안했던 양당의 중도파 의원 중에 6명의 상원의원이 바로 어제였죠.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역시 양당의 지도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또한 미치 맥커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결국 이와 같은 지금 세분화된 법안을 곧 공개할 것이고요. 이 빌 캐스디 상원의원은 이 중도파 상원의원 모임에서 공화당 측을 대표하는 대표 상원의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이 스피커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말하는데요. 여전히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스테이렌 로컬 정부에 대한 펀딩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보급하는 상황에서 스테이 각 주 단위의 보급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헬스케어 워커들 뭐 바로 일선에서 이 백신 보급과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우스 모듈리 리더 스테니 호이어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하원 원내대표가 될 텐데요. 지금 워낙에 이 급한 시급한 상황에서 접점이 찾아지지 않다 보니까 비록 스테렌 로컬 정부에 대한 이 보조안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먼저 취하자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뭐 바로 오늘부터 다시 게시되는 협상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요. 소매업과 레스토랑의 폐업이 급증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뭐 코로나의 어떤 감염자와 사망자 수면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죠. 연초부터 지금까지 소매업소 8,400 업체들 그리고 또 1,200개의 에세나 리테일 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 리테일 업체들이 파산 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은 이 폐업사태가 올해 안으로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요. 결과적으로는 뭐 새로운 레코드를 달성할 만큼 아주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네요.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폐업사태들은요. 미국의 레스토랑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거의 17%에 달하는 대략 11만개의 레스토랑이 이미 올해에 영구적으로 폐업을 했고요. 앞으로도 뭐 수천 곳이 더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 라는 그런 레스토랑 어소시에이션 보고서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네요. 뭐 이게 사실 놀라운 건 아니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놓고 봐도 가장 큰 손해와 타격을 입는 업체들은 결국 리테일 업체들 그리고 또 레스토랑 업체들일 텐데요. 2020년은 식당과 가게들에는 최악의 잔인한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의 대확산과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로 인한 것도 물론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쇼핑이라던가 외식 문화가 온라인으로 변화하다 보니 여러가지 요인들이 최악으로 겹치면서 폐업과 파산이 속출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발표했네요. 그러면서 CNN은요. 매달 수십군데의 대형업체들이 올해 파산신고를 하면서 그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루 릴리전 한국계의 청바지 업체죠. 그리고 제이크루 굉장히 유명한 옷 업체이고요. 니만 마크스 역시 소매업체 대표적인 백화점인데요. 제이집팬이 마찬가지고요. 또한 GNC 같은 곳들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티뮬러스 긴급 구제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제 고통받는 소매업계 그리고 레스토랑 업계 사례를 보여줌으로써요. 충분히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는 기사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방금 리스트를 보여드린 대형 소매업체라던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보다도요. 스몰 비즈니스 소매업들 또 레스토랑 업체들은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텐데요. 이번 긴급 지원금이 없으면 고통받는 다수의 미국인들이 곧 실업수당 혜택도 끝나게 되고요. 또 연말이 지나고 나면 주택 압류 축출 퇴거 등의 어떤 위험이 다가오게 되니까요. 모쪼록 좋은 소식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 캘리포니아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어떤 캐비넷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정치인과 관료들이 대거 합류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눈에 띄는 사람들로는요. 뭐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분이 카멜라 해리스 지금 현재 부통령 당선인이죠.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인 하비어 베세라 이 장관이 지금 현재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메리 니컬스라고 하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대기자원 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연방 환경보호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또 지금 캘리포니아의 주 노동청장인 줄리수 청장 역시 연방 노동청장으로 후보군에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현재 LA 시장인 에릭 가세티 시장 역시 내각에 참여하는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뭐 공화당 출신 위원으로서 맥 위트먼 이분은 과거 이베이의 대표이기도 했죠. 역시 캘리포니아 출신으로서 연방 정부 내각에 참여할 것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관심은요. 캘리포니아 출신 인사들이 가져올 어떤 정책 변화에 모여진다라고 하는데요. 환경 보건 그리고 형사사법 등의 연방정부 정책에 캘리포니아 발 어떤 진보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여진다라는 것이 이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주는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라던가 오바마 케어 헬스케어죠. 그리고 이민정책 등을 뒤집을 때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반기를 많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의 특히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들 독자적인 환경정책들이 그동안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면서요. 캘리포니아를 어떤 전 세계 기준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대국 수준으로 키우면서도요. 환경오염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 주목받고 있는 높은 세율이라던가 안 좋아지고 있는 어떤 기업 환경 그리고 또한 극단적인 소득 불균형 등의 사회 문제 그리고 또 여러 산불이죠. 최근에 이런 것 등으로 인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열리게 될 경우 현안에서 캘리포니아 주 정책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게 중도적인 그런 포지션에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역시 염려로써 언급하고 있네요. 또한 너무 어떤 리버럴한 진보적인 정책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견제에 대해서도 역시 블룸버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캘리포니아 출신 정치인들이 연방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를 키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쪼록 바로 버튼 눌러서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